여기는 신대방역에서 300리터 거리에 있는 신축급 옥탑입니다. 아마 지금 사시는 분이 신축 첫입도 하셨다고 들었구요. 그 다음에 입주 1.5룸입니다. 옵션은 풀옵션이구요. 옥탑입니다. 옥탑이고 가격은 현재 4,000에 40으로 살고 계세요. 4,000에 40으로 살고 있고 주인도 이 가격을 그대로 내어도 된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방에 보면 방에 침대 들어가고 공간은 좀 남구요. 그리고 옷장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수납장 또 옷장. 옥탑이고 이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최구항이 아주 뛰어납니다. 아주 뛰어나고 최구항 옥탑은 뭐 좋아야겠죠 당연히. 그리고 방에 평수는 한 8평 정도? 7, 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7, 8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신발장도 크게 있고 제가 이거 옷장이나 신발장을 세입자분이 아직 있으니까 열어볼 수는 없고 인덕션으로 되어 있구요. 여기는 역에서 아주 가깝고 골목이 거의 없어요.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골목이 없고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사는 협의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신축치고 다 뭐 천에 60, 천에 70 이렇게 받으려는 곳이 많아요. 그런 천에 월세 많이는 많은데 이렇게 반전세 식으로는 좀 많이 없죠.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옥탑이니까 나가서 옥탑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여기가 옥탑인데 이런 데서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같은 거 버리면 안 되고 그냥 빨래 정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옥탑입니다. 이렇게 반전 세번에 만원을 더 그렇게 하심은 아직도 안 되고 이렇게 반전이 많아지고 이렇게 반전이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반전 개인적으로 보고싶는 게 없어지는 게 없 ͡° 이렇게 반전이 될 것 같은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